아, 나란데. 이거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응? 스펠링? 스펠링? 그림에서 같은... 같은 특징을 가진 토요 형을 걔네들끼리 보면은 글자가 보여요. 예를 들어서 빨간색만 보면 E가 보이잖아요, 이렇게. E. E가 보이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. 나도 그렇게 했는데. 하면은 나도 그렇게 했는데. L이 보이고 왜냐하면 L은 두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만 보면은 A인 것 같고요. 아닌가? 동그라미만 보면 H인. H였나요? 네. 근데 A도 있어요. A는 어떻게 맞지? 이렇게 A가 있는 거는 뭐였더라? 어쨌든 헬라예요. 어쨌든 헬라요? 아니 A가 뭐였더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간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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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트! 랭귀지! 오, 시트를 얘기했어요! 보면은 이제...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? 안이 채워져 있는 것! 이가 나오죠? 그리고 굵은 것! 겉이 붉은 것! 굵은 테두리! 굵은 테두리는... L이 나와요! 그리고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것들!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것들! 동그라미는 이제 H죠! 그 다음 마지막!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! 근데 이 빗금이 있잖아요! 이 빗금을 뺀 것! 빗금이 없는 것! 빗금이 없는 것! 빗금이 없는 것! 그럼 이제... 오 마이 갓! 피가 나와요! 그래서... 피 났어? 헬프! 합치면... 정답은... 헬프! 이야... 대단하다! 빗! 나는 혼자 막 심쿵하고 있었던 게 히어로인 줄 알았어요? 히어로! 어... 히어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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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로!